2개지? 진행이 2개지? 2개 선고 2개 선고 터치 챌린지 세 번째 과연 세 개면 우승 같아 우승 아무래도 우승 후보입니다 우승 후보입니다 여기서 세 개 하면 돼 도전자 그 다음 도전자 빨리 잡아줘 도전 슛 나이스 나이스 진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아이고 진짜 잡아줘 나이스 아니 한 번 남았어 어차피 적어야지 세 번 들어가면 오면 다 이곳은 익스났드셋 아카데미 중소 프리스더 페스티벌 진행되고 있는 중화 프리스더 페스티벌 중화 프리스더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학생들 게임 언제 해? 게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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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도전자 자 슛 우와 쉽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이것 좀 하하하하 네 아악 막 그쪽으로 가지마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야 우리한테 다시 기회를 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기회를 해 줘요 인기 용의 잘해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